최근 정부가 개인택시 면허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개인택시 영업을 희망하는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해도 영업을 바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해왔던 김모 씨. 코로나19로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개인택시 운전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택시 면허를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까지 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이 없더라도 5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누구나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인택시 영업을 하려면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말 교육 가능 인원 1,600명이 순식간에 차버렸습니다. 전국에서 저처럼 희망하신 분들이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한 10분 안에 다 끝났다라고 하시면 되고 6개월치가 다 교육이 다 끝났습니다. 어렵게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인 사람들은 답답할 뿐입니다. 교육 받는데 이런 건 난 처음이에요. 확실히 계약해놓고 이럴 일부터 교육만 받으면 두 명만 다 그렇게 생각해 있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해 올 상반기 안에 교육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수요 예측 실패로 택시 영업을 준비했던 사람들만 예를 태우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